K-POP의 음악 안녕하세요. 젠트입니다. 지금 여러분은 AU 리뷰를 시청하고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젠트. 저에게 얘기하셔서 감사합니다. 집에서 이걸 시청해 주신 분들께요. 저의 뮤직비디오에 대해 설명해주세요. 시청해주신 분들께요. 예전에 아이돌로서 대중적인 K-POP의 음악을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좀 더 음악적인, 제가 가진 음악적인 색깔 R&B 힙합이라는 장르로 다가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기대해주세요. K-POP의 경험에 대해 설명해주세요. 제가 생각해보니까요. 이 시장에서 일어났어요. 제 경험에 대해 설명해주세요. 음악을 시작한 지는 이제 한 어느덧 10년이 돼가고 있는데요. 이제 스무 살부터 한 4년간의 연습생 기간을 거쳐서 작년에 아이돌로 데뷔를 한 후에 지금 이제 다시 솔로로 나오려고 준비 중입니다.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곡의 제목은 커피 같은 여자라는 곡인데요. 이 곡은 제가 좋아하는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 여자를 커피에 빗대어서 그렇게 좀 재밌게 풀어나가는 방식이고요. 결국에는 뭐 나는 네가 정말 좋다. 나에게 와라. 이런 내용이고요. 아마 8월 말쯤에 들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.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처음 접하는 장르고 처음 해보려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지금 되는 게 잘 된다면 곧 제가 연기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음악이고 음악만을 위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음악인데 혹시 또 연기를 제가 시작하게 된다면 어떻게 변할지 잘 모르겠네요. 그리고 어떤 가수인가요? 정말 좋아하는 가수예요. 크리스 브라운, 니오, 어셔. 정말 좋아하고요. 연기는... 글쎄요.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네요. 그런 이름을 보면 R&B가 굉장히 많아요. 왜 R&B를 그렇게 좋아해요? 맞춰서 춤도 출 수 있고 그리고 개인의 느낌을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저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R&B가 좋습니다. 아무래도 미국이 아닐까 해요. 아무래도 또 R&B가 탄생한 곳이고 그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좀 큰 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빌보드 차트 1위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본에서는 이제 그래도 아무래도 방송보다는 공연 쪽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일본 팬분들은 되게 적극적이세요. 그러니까 뭐 막 한국분들처럼 막 소리를 질러주시고 그런 건 아닌데 좀 더 많이 다가와서 더 소통하려고 노력하시고 선물들도 많이 주시고 좀 선물 같지만 그렇습니다. 일단은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의 나오는 신곡들을 올릴 생각이고요. 또 다른 커버 곡들도 같이 할 생각이고요. 또 아이튠즈로도 유통이 될 테니까 그렇게 찾아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마지막 질문은 네 뭐 전에 찾아드렸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찾아뵈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. 새로운 모습이고 봐왔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좀 더 응원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지금 제가 이제 하는 제 개인의 음악으로 제 색깔을 확실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. 기다려줘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